자 이번에 모실 가수입니다. 자 이번에 모실 가수도 특별해요. 알아요? 알긴 알아? 이분이 저도 38따라지의 애거든요. 우리 집이 임진강 넘어서 피난 왔거든. 이 집은 저 두만강 넘어서 이렇게 왔어. 그런 아주 불굴의 가수입니다. 이름이 뭐라고요? 최금실 네 최금실 무슨 노래까지 나왔습니까? 남자의 바람 또 남자 욕하려고 그러는구나. 자 그 다음에 네 사람은 안심 자 그럼 남자의 바람 먼저 들어보겠습니다. 최금실 박수 주세요. 갑니다. 남자의 바람을 수쳐나는 바람이야 번쩡은 쳐도 성적은 주지 마라 사랑한 난 그 말에 가슴을 열면 두고두고 후회할 거야 진짜 이 남자가 내 남자가 내 남자다 싶을 때 그때 속도를 받으면 좋지 마라 남자의 바람을 수쳐가는 바람이야 남자의 바람을 수쳐가는 바람이야 남자의 바람을 수쳐가는 바람이야 내 남자의 바람을 수쳐가는 바람이야 사랑이야 못사랑은 쳐도 속사랑은 주지 마라 알콤한 유혹에 가슴을 열면 두고두고 울고 말거야 진짜 이 남자가 내 남자다 싶을 때 그때 속사랑 다짐은 되잖아 남자의 바람은 지나가는 바람이야 지나가는 바람이야 진짜 이 남자가 내 남자다 싶을 때 그때 속사랑 다짐은 되잖아 남자의 바람은 지나가는 바람이야 지나가는 바람이야 지나가는 바람이야 남자의 바람이야 네 감사합니다 남자의 바람이야 남자의 바람이야 남자의 바람이야 남자의 바람이야